마라톤, 플래시맘, 캠핑, 사파리, 수지 만들기, 비행기 운전하기 하늘에서 운전하면 약간 새처럼 나는 자유 비행기를 조종하고 싶다는 앰버 바로 이곳이 그녀가 버킷을 쓰여갈 곳입니다 뭐 있어요? 뭐? 뭐야? 헬리콥터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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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헬리콥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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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더 타임 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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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헬리콥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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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종을 배우겠습니다. 언니의 꿈을 대신 이루지기 위해 헬리콥터 조종을 선택한 엠버. 어떤가? 왼쪽?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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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레트 다리이래요. 언니 저 팔레트 사러 가요. 조종하러 가요. 드디어 헬리콥터 조종에 도전하는 엠버. 파일럿으로 변신한 엠버의 첫 비행은 성공할 수 있을까요? 멋지게 뉴질랜드 창궁을 가로지르는 엠버의 헬리콥터. 으악! 눈뜨리나와! 엠버 온라파라! 엠버! 엠버 응답하라! 오바! 엠버 응답하라! 오바! 엠버 응답하라! 한번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진짜... 진짜 난리. 진짜 난리. 진짜 난리. 한편 엠버는... 한편 엠버는... 이거 있고요. 부조종 속에서 조종사와 교감하며 비행기 조종을 간접 체험하는 엠버. 이거... 부조종 속에서 조종할 수는 없지만 부조종 속에 앉힌 것만으로도 뿌듯합니다. 자, 이리 와! 와! 예, 시작할 수 있군! 네, 시작할 수 있군. hare, 시작할 수 있군. 어휴 마이갓! 와, 와, 와! 우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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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핫코트 같아.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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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뜻깊은 경험을 언니와 함께하고 푸는 앰버. 언니한테 제가 유전 있는 거 벨기 부조종석에 남는 것도 얘기했는데 언니가 많이 주저했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유전 가면 꼭 건의될 것 같아요. 그러면 진짜 무거워요. 하늘이 너무 맑고요. 그 색깔 있잖아요. 확실히 정해져 있어요. 초록색이라면 초록색. 빨간색이라면 빨간색 이렇게 확실히 있는데. 다음에 언니랑 같이 같이 가서 이런 헬기, 비행기 조종하는 거. 언니의 꿈을 대신 이뤄지기 위해 헬리콥터 조종에 도전한 앰버. 다음엔 언니도 함께 도전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합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